왜요? 이제 섹스 하지 말고 깨끗하게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멋있죠? 여보세요? 전 보세요? 네, 왜 그러세요? 점 보세요? 점 치는데 얼마예요? 점 보려고요 점은 말라 볼라 하는겨 안 봐도 되겠는데 네? 그 점 보면 얼마 드려야 되는데요? 주고 싶은 대로 줘이소 안 봐도 되겠는데 그러네 여보세요? 한 번 볼래요? 맛있어 나이는 서른이요 72년 음력 5월 9일 72년 음력 5월 9일 아가씨가 올해부터 서서히 문이 열리네요 내년부터 아가씨 사방천지 문이 열리라 하는 그런 운기거든요 명예도 올라가고 재물도 들고 많은 중생 속에서 우르르 본다 그런 해가 옵니다 내년부터는 마음과 뜻같이 모든 것을 일하가라 그런 운기가 들어옵니다